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슨 나노와 관련해서 제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제팩을 제슨 나노에 세팅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 제팩이 뭐냐면 AI나 컴퓨터 비전 인식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엔비디아에서 제공해 주는 SDK예요. 현재 버전이 4.2.2까지 나왔고 이 SDK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L4T 커널, CUDA 툴킷, CU-DNN, TensorRT, OpenCV, VisionWorks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된 API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슨 나노 이전 모델들 예를 들어서 제슨 TX1, 제슨 TX2, 제슨 AJS3BA 같은 경우에는 이 제팩을 세팅하려면 엔비디아 SDK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슨 나노는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세팅할 필요 없이 그냥 엔비디아에서 제팩이 다 세팅되어 있는 우분트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분트 이미지가 대략 한 13GB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실 때 최소 16GB 이상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UHS-1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UHS-2가 있지만 UHS-2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6GB 이상의 UHS-1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참고로 이번 시간에 사용할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16GB의 UHS-1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거예요. 한번 곧바로 PC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이 우분트 이미지를 세팅하는 것을 해볼게요. 우선 이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제슨 나노에 설치한 운영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미지 크기가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되는데도 이미지 크기가 5GB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다운로드 SD 카드 이미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압축 파일을 받았고 이 압축 파일을 풀면 이와 같이 IMG 형태의 확장자 형태의 이미지 파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링크로 이동하시면 발레나 애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는데 물론 리눅스가 됐던, 맥OS가 됐던 아니면 윈도우즈가 됐던 이미지를 플래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 발레나 애처를 사용하면 운영체제 상관없이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이미지를 플래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미리 제 맥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지금 발레나 애처를 제 맥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시간에 16GB UHS-1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해요. 이 마이크로 SD 카드도 지금 맥북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실행하면 이제 셀렉트 이미지 부분이 나와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제가 아까 압축 풀었던 이미지 대략 한 13GB 정도 되거든요. 13GB. 그래서 얘를 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누르시면 시스템 암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플래시가 진행이 돼요. 이와 같이 완료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 메시지는 무시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번 시간 재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에다가 제슨 나노에서 돌아갈 운영체제 오븐트 이미지를 세팅하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슨 나노에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면 전원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이번에 플래시 했던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한번 처음으로 부팅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에 부팅할 때 간단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